미국 국채 금리 하락과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서 다우지수가 3만 선을 회복했습니다. 연준이 다음 달 금리에 대한 광폭 인상을 멈출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. 황정환 기자가 전망합니다.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어제보다 2.8% 오른 3만 316.3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. 다우지수는 지난달 22일 이후 처음으로 3만 선을 회복했습니다. 연이틀 5.7% 오른 S&P500 지수의 상승률은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. 무엇보다 미국 국채 금리 하락세가 영향을 미쳤습니다.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최저 3.56%까지 하락했습니다. 2년물 국채 금리도 최저 3.99%까지 떨어졌는데 2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. 미국 채용 공고 건수가 크게 줄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습니다. 미국 8월 채용 공고는 약 1,005만여 건으로 지난달과 비교해 10% 이상 줄었습니다. 이러한 경기 둔화세로 당초 다음 달 예상됐던 기준금리 0.75%포인트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앞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3번 연속 0.75%포인트 올리는 광폭 조정을 이어왔습니다. 호주 중앙은행이 아시아 시장에서 기준금리를 예상과 달리 0.25%포인트 인상한 부분도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.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. OBS 뉴스 황정입니다.